대기실 2층과 3층에 계시는 분들 절대 앞에 계시는 분들 인자 앞으로 급변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SG 국민 모델이자 대한민국의 대표가 대상으로 여러분 공연씨를 모델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한소랑도 와 와 와 잘생기겠습니다 네 와 잘생기고 고른씨 네 찍는게 힘드시진 않으셨죠?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아 네 제가 갑자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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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자 이것으로 ss.com에서 준비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